자 소년들의 꿈이 모여서 꽃으로 피어났구요 그 꽃이 만개서 해외로 뻗어나고 있어요 한낮에 누리는 스타와의 만남 오늘은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어 돌아온 그룹 제로 베이스원을 모십니다 최파타 레드카펫 제로 베이스원의 한빛 매튜 건우 유진 네 분 입장했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제로 베이스원 자 원래 아홉 분이지만 오늘은 네 분만 오셨습니다 오늘 네 분 뽑힌 이 기준이 뭐예요? 어 저희가 또 이제 재치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재치 네 데뷔하고 나서 이제 8개월 만에 나오는데 네 이제 선배님 뵈러 이제 약간 재롱그리로 왔습니다 와 우리가 그 8개월 만인데 그때 우리 라디오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데뷔였어 데뷔 네왜 와 오늘 우리 첫번째다 오는데 샤업에 갔다왔어요 elson accomplished 감동이요 멋있게 하고 와야 해요 와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화면이 너무 이뻐 지금 앞에 화면 보이죠? 여기 앞에 모니터 모니터 안 보여요? 모니터 모니터 아, 네! 너무 이쁘지 예쁘지? 자, 그러면 우리 건욵이부터 할까? 네네네 자, 인사해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제로 베이스1의 피지컬과 어깨를 담당하고 있는 박건욵이라고 합니다 우우! 자, 부탁드립니다 자, 키스 한 번 날려 히히힛! 으이힛! 자, 우리 매튜! 매튜도 여기 봐야지! 네, 안녕하세요. 8, 9월 전에 지금도 저 치유... 똑같이 햇살, 제로베이스1의 햇살 석배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햇살조차다. 며티가 온다니까 햇살이게 쭈욱.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진이. 유진이 여기 봐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베이스1의 막내를 맡고 있는 유진입니다. 막내 아무나 못 맡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한민이. 8개월 만에 햇살같은 화정선배님을 뵈러온 제로베이스1의 리더 성한민입니다. 역시 리더는 멘트가 다르다. 또 햇살을 나한테 넘기네. 자 우리 재배원, 점심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저희 찜닭 먹고 왔습니다. 찜닭을. 아주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와 정유경씨가 일본에서 오래 있었는데 한국 오자마자 먹은 음식 궁금해요 하셨어요. 저는 오자마자 약속이 있어서 양갈비를 뜬금없이 먹었어요. 제가 양갈비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태어나서. 그래서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일본에서 뭐 했었죠? 일본 데뷔를. 데뷔를.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에서 3월 20일 일본에 데뷔했잖아요. 네. 데뷔곡 유라유라가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빵빠리 한번 울려야죠. 빵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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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iconTurnYU가 다들 배우주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데뷔한다는 게 사실 저희도 되게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되게 행복하게 활동하고 한국에 되게 어깨 좀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강수민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강수민님께서 인터넷 기사로 보았는데 5일 연속으로 오리콘 차트 데일리 싱글 1위에도 오르고 일본을 제로 베이스원 열풍으로 몰아넣고 오셨다고 진정한 애국자 제로 베이스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한국 방송이랑 분위기나 시스템이 다른가요 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 유진이 한국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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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분위기 자체도 한국은 굉장히 열정 빠르고 체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 시스템은 살짝 조금 여유롭고 거리가 있어 조금 여유롭고 되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방송되는 음악방송이라고 인데 그걸 2주 전에 사전 녹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에 되게 깜짝 놀랐고 카메라 무빙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한국이랑 또 다양한 다른 각도가 많았고 한국은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는 반면에 일본은 되게 뒤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다 아 수동으로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팬컷을 열었잖아요 공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매 순간 기억에 남았겠지만 저희 단체로 거의 다 울컥 울컥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일러브 커버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노래 Our Season을 불렀을 때 뭔가 그 팬 라이트를 봤을 때 너무 감동받았고 울컥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그렇구나 김아라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진이? 김아라님께서 주말에 재벼운 일본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겨우겨우 월요일 연찬에서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더니 몸은 회사에 있지만 정신은 아직 콘서트장에 있는 기분이에요 콘서트장에 일본 분들 진짜 많아서 놀랐고 뿌듯했어요 아 맞아요 이분은 그 연찬에 곧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녀왔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개 나다보면 진짜 우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가수분들 요번엔 뭐 운 멤버 없어요? 다 울었겠다 대체적으로 다 눈물이 좀 그렁그렁한 멤버들도 있었고 저희 하오 형이 되게 눈물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팬분들도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7473님이 일본 팬분들이 권욱이가 일본어 엄청 잘한다고 하던데요 권욱이 일본어 공부 비법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권욱이 일본어 잘해요? 아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게 됐잖아 네 맞죠 그러면 지금 일본 분을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우리 일본어를 조금 인사 좀 해볼까요? 아 네 아こんにちは 북구아저베이소の 박근욱です 今日この 라디오에来られて本当に 고개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오 자네 예 좋아요 그렇다면은 일본 차트 1위에 오른 노래 유라유라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희 유라유라 곡은요 이제 한국 데뷔곡 인블룸에 업그레이드된 스피노프 곡인데 이제 제로베이스원의 그런 마음을 담았고 뜻은 좀 너와 마주한 순간 우리의 시간은 멈춰버렸고 마침내 맞닿은 서로에게 스며드는 감정의 흐름을 잘 담은 노래입니다 아 이게 인블룸에 조금? 스피노프 곡이 인블룸에 나오는 나비 뮤비에 나비가 나오는데 그 나비가 날아서 일본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노래 한 소절만 라이브를 한 번 들어볼까요? 어 네 예예 어디 이 부분? 유라 도키메쿠 아 좋아요 좋아요 5,6,7,8 유라 도키메쿠 유라라 무 내가 유라라라 도마라나 유라 소시테 마다 아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 자 우리 일본 신곡 유라유라를 만나봤는데 이 노래 듣고 재배움과 얘기 더 나눠볼게요 자 인블룸 들어볼게요 제로 베이스원의 인블룸 듣고 오셨습니다 자 1571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건우기 아 네 1571님께서 같은 남자가 들어도 음색이 너무 따뜻하니 너무 좋네요 한 번 노래 들으면 무한 반복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유라유라 한 소절 불렀잖아요 그거 듣고 김유라님이 김유라님께서 유라유라 저 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라고 자 이 유준씨가 어이고 네 어 이유진님이 아이돌 잘 모르는데 유진씨는 저랑 이름이 같고 생일이 같은 달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딸이랑 같은 나이 무엇보다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축구 사랑하는 것까지 비슷한 자식 같은 유진 화이팅입니다 우와 귀여워 유진씨 생일이 3월 20일 최근에 지났네 맞아요 원래 이렇게 이름 갖고 이러면 괜히 정이 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유진이 생일날 뭐 했어요? 저 생일 때 일본에 있어가지고 일본 아 일본 데뷔 날이었어요 당일 날이 또 뜻깊었고 그때 엄청 많이 팬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팬미팅도 많이 했었을 때여가지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924님이 매튜? 아 네 자체 발광 제로 베이스 원 노래도 물론 잘하지만 예능도 센스있고 재밌게 잘하잖아요 꼭 나가보고 싶은 예능은 있나요? 아 저희는 러닝맨 아 맞아요 잘 뛰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진짜 잘 뛰어다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뛸 나이죠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도 걸어다니지 않죠? 아우 언제나 다녀야죠 다녀야죠 네 운동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 매튜형이 어 매튜가 잘 뛰는구나 네 바로 나가겠네 네 뭐 제로 베이스 원이 나가고 싶다면 뭐 두 번 세 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신다고 어디든지 자 홍윤진 님이 아 홍윤진 님이 고기에 진심인 육식 베이스 원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삼겹살 파티할 건데 어떻게 먹어야 진짜 맛있을까요? 육식 베이스 원 만의 먹 팁 좀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진짜 알고 싶다 자 그렇다면 우리 권욱이부터 자 지금 이제 삼겹살이 있어 자 어떻게 먹을까? 어 저는 딱 뭔가 두 개가 떠오르는데 네 요즘에 삼겹살이 이제 멜젓을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멜젓 하나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그 근본 조합이죠 비빔면 비빔면과 삼겹살을 같이 드시면 또 요즘 같은 날씨에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비빔면에 삼겹살을 네 맞아요 매일 저 푹 찍어서 삼겹살을 오 맞아요 좋아요 매티도 아 저도 권욱이랑 비슷하게 삼겹살은 밖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쫄깃하고 촉촉하게 그리고 그 쫄면을 이렇게 살 먹고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역시 젊다 아 뭐 야채 같은 건 안싸먹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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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추 같은 건 절대 안싸먹어? 아 엄마들 걱정하겠네 자 유진이는? 저는 아무래도 김치인 것 같아요 김치 어제도 먹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김치를 불판에 올려 아니면 그냥? 어 불판에 올려야죠 어 불판에 올려서 그거랑 또 파채? 어 파채 파채 어 그래도 살짝 얼음맛이네 얼음맛 네 네 자 우리 한민이 사실 지금 이 우리 멤버들이 말한 거를 다 종합해서 콩나물까지 구워서 드시면 아 콩나물까지 오 싸나이네 네 자 근데 민희씨가 아 민희씨 민희님께서 요즘은 미나리야 미나리철이거든 아 미나리 같은 건 안올려요? 저는 있음을 올려요? 네 나물 되게 좋아해서 아 있음을 올린다 다 불판에 올리는 근데 굳이 뭐 미나리 생각은 안 난다 예예 있음을 올려야 안올려 아 있으면 먹죠 왜냐면 미나리가 굉장히 건강에 좋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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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을 올려 그치 그치 굳이 이제 뭐 찾아서 먹진 않는다 그치 찾아서 먹진 않는다 고사리 아 고사리 그치 그치 5262님이 음 유진이? 아 네 5262님이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룸메이트끼리 재밌는 일은 없었나요? 음 어 룸메이트가 이제 한빈이 형이 리키 룸메이트였고 매튜이 형이 그 공연 끝나고 이러고 방에 들어오면 뭐해요? 보통 이제 좀 늦음악하게 들어오는데 그냥 씻고 자나? 피곤하니까? 네 거의 그렇겠다 네 그쵸 방에 들어와서 뭐 먹진 않아요? 아 먹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다음날 계속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밤엔 최대한 그냥 샤워하고 자기 바쁘죠 네 호텔 헬스장을 간다거나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 늦은 시간에? 네 그치 다음에 또 공연이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뭐 팩 올리고 이런 멤버는 없어요? 어 저도 가끔 올리고 올리고 멤버들 가끔 이제 좀 수분팩 진정하는 느낌으로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이고 귀여워 관리해야죠 자 균빈님이 자 누가일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균빈님께서 요즘 재배원이 교복광고 5대라면서 교복 많이 입는데요 찐고등학생 유진이가 생각하는 형들 중에 교복이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는? 오우 음 저는 아무래도 건육이 형의 피지컬 오우 피지컬 덕분에 건육이 형이 근데 얼마 전에 졸업했잖아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딱 제일 졸업을 최근에 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이름이 안 불리면 어쩌나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안 어울리는 사람은 없죠? 그쵸 안 어울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매튜 형? 뭔가 학생에 맞지 않은 근육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소가 너무 어울려 교복이 우리 매튜는 맞아요 아 맞아요 얼굴에는 너무 교복인데 몸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튜를 만지냐고 이쁘네 와이 님이 그래 건우기가 해 권욱이 아 와이 님이 권욱이 이제 막 성인된 소감 궁금하고요 권욱이가 제 배원에서 홀로 미성년자로 남은 유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그 느낌이 남달라요? 어 뭔가 막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요즘도 막 장미하고 향수하고 키스 뭐 이런 거 받아요? 뭐 아니요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안 받았고 제가 또 1월 10일이 생일이라 거의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바로 생일이 넘어가니까 어 뭔가 되게 뭔가 좀 일본 데뷔의 연장선으로 일본분들이 숙화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는 되게 스무살을 하타치라고 해서 되게 기념해서 더 많이 챙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기념으로 뭘 해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명통 팬사인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 모든 분들이 스무살 든 거 축하한다 축하한다 해서 그치 정말 축하할 일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해요? 성인이 될 때는? 장미 받고 막 그러나? 네 그쵸 뭐 성년의 날 5월쯤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해? 다들 이제 근데 사실 저희끼리도 막 뭐 성인 형들끼리 이제 술을 배워보고 싶고 하긴 한데 술 마실 수 있고 또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 저희도 막 같이 술을 마셔보고 그런 적이 기분은 달라 거의 없어요 기분이 달라? 아 기분이요? 어 기분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 다 쓰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른이니까 네 얼마 전에 최근에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11시인가 10시가 넘어가는 방송이 있었던 거에요 네 작년에는 저랑 유진이랑 같이 막 무대 뒤에서 막 어 막 형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못하지만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지 네 녹화를 이제 유진이가 혼자 그 판넬로 이렇게 유진이 못하고 네 맞아요 판넬로 남아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미성년자 유진이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좀만 기다려라? 아니면 네 때가 좋을 때다? 아 전 최대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막 형들이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귀여운 거 시켜주시면 못하겠고 그랬는데 또 형들이 그때 야 니 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말을 많이 했는데 뭔가 딱 느껴지는 거 같아요 유진이 나이 때 유진이가 뭔가 저 귀여운 거 안 어울려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유진아 이제 귀여운 거 할 때 얼마 남았으니까 요 때 많이 해라 가장 이제 그게 달할 때가 아니니까 귀여움이 야 정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유진아 미성년자일 때 귀여운 거 많이 해라 그거를 이제 막 성년이 된 건우기가 하니까 정말 귀엽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민정씨가 한빈씨 리더로서 제일 말 안 듣는 멤버는 누구? 사실 말 안 듣는 멤버보다 그냥 되게 서로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지웅이 형? 이런게 요즘 장난을 많이 치는 거 같아요 정말 이 말도 너무 재밌네요 또 저희 맏형이어가지고 리더랑 맏형이 장난치는 그런 케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화요일 레드카펫 네 차파타 레드카펫 제로 베이스 원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궁금한 질문 어디서 본 목격담 다 좋아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인 거 알려드리고요 고릴란 무료예요 자 궁금한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4부에도 이어집니다 제배원 키스존 들으시고요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마들 페이지 시작되는 스테이지 완벽해짐 플레이리스트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영적인 세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이누나 아 아 워이누나 아 워이누나 아 워이누나 아 워이누나 워이누나 아 아 워이누나 워이누나 아 워이누나 워이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구요 자 오늘 최파타 레드카펫 제로베이스1 성한빈 성매튜 박건욱 한유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로베이스1 네 안가셨네요 자 함께하고 있어요 다시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로베이스1의 박건욱이라고 합니다 4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1의 해설 석매튜입니다 자 막내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1 한유진입니다 자 우리 리더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1 리더 성한빈입니다 네 우리 계속 이제 보는 라디오로 네 분 비쳤잖아요 그 사이에도 뭐 웃어주고 하트 날려주시고 네 잘 안보이니까 고개 들어주시고 네 막 그랬어요 네 김난희씨가 김난희씨가 님께서 개교기념일이라 등교 안한 딸아이가 최파타의 재배원 나왔다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노래 나올 때마다 목청껏 부르는데 집안이 콘서트장 갔다고 오오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네 3284님이 우리 한빈이 갈까? 우리 유진이가 갈까? 뭐 어때 3284님께서 14살 딸이랑 요즘 우리 한빈이가 최고다 하하 그 어머니께서 우리 한빈이가 최고다 하고 딸분께서 아닌데요? 건우 오빠가 최고인데요? 이러면서 싸워요 46살과 14살이 같이 좋아하는 재배원 영원하라 송한빈 계속 잘생겨줘 여보 미안 하하하하하하 누나고만 공윤희씨가 나이 많은 팬이에요 나이 들어 아이돌 좋아하려니? 하려니? 하려니? 너무 많이 밖은 아이돌 문화에 따라가기 힘들지만 열심히 좋아하려고요 주책맞지만요 아니에요 요즘은 이런거 주책맞은거 아니에요 엄마랑 딸이 너무너무 같이 좋아하고 같이 응원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 제로 베이스원 분들 보면 다들 비주얼이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고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빛이 나잖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뭐 즐겨보는 드라마 있으세요? 요즘 아무래도 OTT OTT로도 많이 보고 하는데 멤버들도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사랑했던 드라마 명대사를 해보면 얼마나 멋있고 또 귀여울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도전 명대사 빠밤 빠밤 자 지금 뽑기통에 쪽지가 들어있는데 대한민국이 사랑한 레전드 명대사가 적혀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뽑아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빈씨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상속자들의 이빈 배우님께서 한 대사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드라마 보셨어요? 조금 어릴 때 봤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널 사랑한다나 diyorsun 넌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은게 자 이번에는 유진이 예 해봐 저는 불쇠의 에릭 그 불쇠 에릭이? 에릭님 아 알아요? 그 드라마? 어 아니요 아 그러니까 07년생이어서 예예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지도 못한 드라만데 느낌을 본 사람처럼 어 라라스가 좋았어요 자 메튜 기대해요 어? 파... 파티의 연인?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엔 너 있어 매튜, 이 드라마 못봤어도 이 대사의 느낌 있죠? 나중에 연인이 생기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어때요? 느끼한데요 느끼해요 이게 느끼하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연애라니까? 머나먼 나죠 이거 기억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잘 써먹으세요 자, 이제는 우리 건우기 너무 욱조리니까 무섭대 좀 자신감 있게 뱉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나왔는데 그래요? 뭔데요? 다모의 정조가 하는 말이죠 해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좋아요 좋아요 이승현님이 아 이승현님이 오 멤버들 연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최파타가 소원 성취해주시네요 너무 좋다 라고 했잖아요 저도 좋아요 이 미란씨가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비주얼 맛집의 재미맙집입니다 네, 맛집이죠? 재미맙집입니다 파리의 연인이네 파리의 연인이네 예예 재산 나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애기 놀란 거 안 보여요? 애기야 가자 우리 권욱이는 당장 드라마에 들어가도 되겠는데 아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피디님들이 연락 오겠는데 아 잘할 수 있겠죠 저 내용만 읽고 이해하고 한번 해볼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좀 긴데요? 예예 이게 지금 여러분 연습 없이 바로 하는 거라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네 이사람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저한테 이사람이 김태헤이고 전도현입니다 제가 이사람의 열련한 팬이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 메진이 너무 잘했어 네 너무 잘했어 자 오오오오오 우리 유진이 유진이도 잘하는 거야? 예? 자 마침 오디션 참가인데요 다들 더 잘해 잘하고 싶어서 신나는데 어? 태양의 후예, 송중기의 배우님 대사입니다. 우리 막내의 연기. 액션. 어,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때 허락 없이 뽀뽀한 거 말이에요.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어? 고백할 거 할 때 한 번 싹 쳐다보네. 자, 우리 한빈이 시대. 마지막이네요. 저는 천국의 계단의 권상우 배우님 대사인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와, 좋았다. 잘했다. 양성원씨가 다들 왜 잘해. 강성희씨가 건육이 연극영화과 가자. 강예빈씨가 곧바로 영화나 드라마 섭외 들어올 것 같아요. 주예솔씨가 MZ세대들한테는 느끼할 수 있는데 잘 살리네요. 오, 정말. 정말. 이 민정씨가 회사에서 남편이랑 같이 듣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엄청 째려봐요. 그래도 재밌다, 좋다. 장은지씨가 다들 너무 잘한다. 자, 연기해본 김에 배우가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뽑아주세요. 오, 다 잘하는데? 배우가 우리. 다 잘해요. 한나라씨가 혹시 진짜 영화나 드라마 도전하게 된다면 어떤 장르 하고 싶어요? 아니 다들 기회가 된다면 요즘은 뭐 그런걸 안 따지니까 그쵸? 들어온다면 다 하고 싶죠? 잘 볼 수 있겠죠? 저 사실 상상한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꽃 파는 사람. 제가 그거를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플로리스트. 그런 역할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왜 꽃 파는 사람만 하고 싶어요?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까메오로 아니면 내가 역할을? 네. 딱 꽃 파는 사람만 하고 나와요? 아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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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주인공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262님이 이 좋은 걸 제 딸도 봤어야 되는데 학교 가서 저만 보네요. 아마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에라온가 어디에 올라갈 수 있죠. 예. 그쵸? 따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PD님. 네. 네. 다시 보고 있으니까 이따 같이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제로 베이스원의 Take My Hand 듣고 올게요. 네. 네. 이미라 님께서 저희한테 어울리는 역할을 하나씩 정해주셨는데 매튜는 운동 가르쳐주는 트레이너, 건우기는 운동부 선수, 한빈이는 정교회장, 유진이는 태권도 선수로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해주셨어요. 오. 어때요? 여기서 좀 조종해볼까요? 다. 저격이에요? 네. 저는 만족습니다.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오. 오. 그러네. 이게 딱딱 나오네. 이게 딱딱 나오네. 되게 덜인 것 같아요. 유진이 태권도 선수 괜찮아요? 네. 저 좋아요. 하하하하. 자 3283 님이. 아 3283 님이. 네 분 개인기도 궁금해요. 그래요. 개인기. 매력발산 해주세요. 삼행이시나 성대모사 같은 건 누가 잘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유진 님은 슬립백 장인이라던데요. 오. 그래요? 슬립백을 여기서 볼 수도 없고. 슬립백 같은 건 연습 많이 해야 되죠. 오. 근데 제가 촬영할 때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그냥 좀 뭔가 해보니까 조금은 되는데 좀 어설프긴 해요. 오. 그래도 성대모사. 성대모사는 사실 신인들한테는 기본이었잖아요. 오. 근데 저희가 또 약해가지고. 성대모사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제가 그 고양이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예예. 고양이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푹 찔렀을 때 나는 소리를 하는. 어 해봐요. 자 푹. 한 번 푹 찔러주세요. 응.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돼지를 쿡 찔렀을지도 않았어요. 줄을 찔러야 되는구나. 제 배우는. 으잇.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우리 건육씨가 삼행시 장인. 네네. 자 최파토로 한번 갈까요? 어 네. 좋습니다. 최. 최근. 파. 파김치와 함께 짜장라면을 먹었는데요. 머리를. 탁. 탁 치게 맛있었어요. 탁. 탁 치게. 탁 치게 맛있었어요. 자 누구 또 도전. 최파타. 자 최. 최. 아 네. 아 네. 최. 최. 고추장이 정말. 최. 깜짝이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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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이 정말. 파. 파. 파김치와 먹으면. 파. 다 좋아해. 하하. 하하. 최. 최. 그런것처럼. 아침 루틴 뭐 있어요? 저는 일단 교전기 유지장치를 빼고요. 어. 뭐 그런거 있지. 유지장치 빼고 이제 조금. 물 마시는거. 물을 마시는거. 아니면 참말로. 저. 그. 그냥 정수를 항상 마시는거. 정수기. 예. 뭐. 매튜은. 저는. 아침. 노래를 한다든지 뭐. 그런건 없어요. 아침보단. 딱 자기 전에. 제가 아침 다 준비할걸 다 하고요. 아. 미리 준비하고. 뭘 준비해요. 옷을. 벌써. 딱 입을거. 딱 입을거 하고. 그리고 항상 일어나기 전에. 가입 준비하기 전에. 10분 전에. 15분 전에. 딱. 네. 유진이는. 저는. 어. 제 모발이 엄청 얇아가지고. 네. 숱은 좀 있는데. 모발이 얇아서. 아침마다. 머리를 매일 감습니다. 아. 두피에 뭐 바르지는 않구요? 어. 네. 바르는거 없고 그냥. 바르고 참은 좋아. 아. 그래요? 바라본적이 없는거. 바르고 두드리고 이런거. 그런거 해고. 우리 한빈이는. 저는. 일본 데뷔하기 전에는. 항상 한 두달정도. 올리브오일을. 아침에 마시고. 이제 따뜻한 물에 유산균 꼭 챙겨먹었습니다. 아이고 건강 챙기네. 네. 자 광고 듣구요. 자 노수정씨가. 오. 제로비스원도 최파탈 로고송. 부르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네. 안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머 생각지도 못했어요. 와. 최파탈 로고송을. 가능해요? 아. 그럼요. 저희가 또. 너무 영광인데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선물을. 와. 너무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구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와. 오늘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재배원이랑. 아니. 얘기도 별로 안 나눴는데. 벌써 끝났. 봐요. 지금 시각이. 지금 몇 시에요. 권욱씨. 지금이 1시 52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네. 자. 그럼 우리 끝곡으로. 제로 베이스원의 우주먼지 들으시고. 네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되는데. 네.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네. 이렇게 또. 8개월 만에.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또. 완전체는 아니지만. 네 명이서 이렇게 얼굴 비출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너무. 선배님이랑 같이 재밌게 놀라가는 것 같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우리 며칠 좀 짧게. 아 네. 어. 8개월 후에 또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선배님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주님. 네.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철파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화정 선배님 뵐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와요. 네. 우리 한미님. 저도 오늘 화정 선배님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시청자. 시청자 분들께 또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은 우리 다섯 멤버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로 베이스 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로 베이스 원. 최고. expressing 많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멀어수목금 톤이 라이크 댄스 막건디보이니 내 맘 긴은 제법 끝난데 점점 차가져만 가 와이 와이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